안녕하세요 모모카입니다 오늘은 러비틀에게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진짜 완전 기대되죠 완전 귀엽고 사랑스럽고 제가 완전 사랑하는 친구니까 러비틀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진짜 완전 귀여우니까요 그러면 렛츠고 메루입니다 토끼입니다 메루 대슈 귀엽죠 제 사랑하는 메루입니다 메루입니다 귀엽죠 지금 졸려요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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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고 많이 귀엽죠? 놀랬죠? 사실 제가 메루의 인스타도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보고 메루 많이 귀엽다 앞으로도 메루 많이 보고 싶다 제가 메루의 팬이 되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메루의 인스타도 많이 체크해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 제가 완전 자랑하고 다니는 저의 소중한 애기예요 그러니까 러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오늘의 저의 새로운 소식 전달 끝!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봐요 메루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부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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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닷니 부담엔 부담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